아빠, 이따만 태어나도 해이 아팔거지? 수간번호 181번, 기후조치 누가? 우와, 새해 왔구나! 무슨 병이라고? 사돈에 8종까지 안 맞는게 어떻게 나오고 났대냐? 나쁘진 않은데 간이 좀 지쳐인 것 같네 가지라가 있겠어, 간에 좋은거야 더 이상 먹어 진나 너도 당근 안 먹냐? 나도 안 먹는다 먹기 싫으면 먹지마 안 먹어도 아저씨 잘 컸어 그게 잘 큰거냐? 야, 내가 왜 널 데려다줘? 진짜 엄마 보고 싶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아저씨 우리 엄마에요 엄마, 아저씨 때문에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엄마들 고맙지? 야, 언니! 너가 솔직하게 말 안했어 이걸 걸었어 태연아, 태재! 뭐라고? 네가 이제 와서 저희한테 뭘 해주거든? 으아! 그 간식이야 오랜만이다, 태재야 아저씨 잘못했어요 나 사실 나도 아저씨 좋은데 형은 안돼 형은 우리 생일거다 우리 아저씨 가족이 없어요? 응? 나도 있었지 근데 볼 수가 없어 내가 너무 늦게 왔거든 나까지 그대를 김치! 사랑하고 있나봐요 Io Brief